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로 천량빚을 갚는 사람, 또 반대로 없는 빚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 한마디로 원수와 결혼하게 생긴 그룹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회사에 노처녀 차장이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진짜 아구창 확 날려버릴 생각으로 오늘 나랑 밖에서 좀 따로 봅시다 이랬는데 이런 미친 이거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어요. 원지 노처녀 차장이 졸라 갈고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요. 내 나이 28살. 지금 8개월째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같은 부서에 나이 37살 미혼 노처녀 차장이 히스테리를 진짜 미친듯이 부리고 사람을 죽도록 갈구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구요. 상상이지만 지금까지 한 600번정도 이 여자 대갈통을 샷건 날리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이 더 미치는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겨우 들어온 회사를 나갈 수도 없는거라 너무 힘든거에요. 게다가 요즘에 날이 많이 덥죠. 그래가지고 저도 제정신이 좀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친구보다는 저걸 더 가까이 둬야지.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아까 차장한테 갔어요. 그리고 차장님 오늘 퇴근하고 밖에서 저랑 잠시 따로 만나요. 이랬는데 사실 이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냥 둘이 맥주같은거 마시면서 알랑방구도 좀 끼고 나 좀 잘 좀 봐주라. 미워하지마라. 이런 부탁이나 하려고 그랬던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조차도 안된다면 그냥 아구창 확 돌려버리고 내 스스로 나와버려야지. 이런 각오였던거에요. 그런데 어? 차장이 개뜬금없이 하는 말. 어머 콩콩씨 나랑 나이차가 아홉살인데 정말 괜찮겠어? 뭐냐 이거? 혹시 나 큰일난건가?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미친. 이게 뭔일이여? 야 부디 주작이길 바란다. 끌 끌 끌 끌 끌. 되겠으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말을 하고 한 두시간 뒤에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걸 깨달은거죠. 그 두시간 동안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거야. 쎄하잖아. 아 이거 아무래도 진짜 큰일날거 같은데 좀 좋게좋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번 어쩌겠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맥주 마시면서 솔직하게 말을 해요. 다른 뜻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차장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는거 같아서 오해를 좀 풀고 싶었다. 그냥 밥이나 한 끼 하고 싶었다. 차장님이 정말정말 좋은 분이라는건 나도 알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건 아니었다. 오해다. 이렇게요. 되지도 않는 변명했다가 너 진짜 큰일날 수 있습니다. 깔깔깔깔. 되겠으니? 지금도 그래요. 은은한 미소에 자기 혼자 콧노래 열심히 부르고 있거든. 농담 아니고 이런 모습 나 8개월만에 처음 보는거요. 아 이거 솔직히 말을 했다가 진짜 장난 아닐거 같은데 나는 뒷건당할 자신이 없다고요. 아니 근데 말이야. 내가 했던 말이 정말 그렇게 들렸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냐고. 나 모르겠는데. 야 진짜 사람 미치겠다. 3번. 당연히 있지. 그냥 밤이네 한 끼 하자고 했어야지. 밖에서 따로 나랑 잠깐 만납시다. 충분히 오해할만합니다. 아니 밖에서 나랑 따로 만나자. 이게 그런거냐고. 오메사람 미치겠네 진짜. 4번. 도대체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나야 말을 그따위로 하냐. 부디 진심으로 조작이길 바라고. 만약 이게 실화라면 그냥 시원하게 그 차장이랑 같이 살아라. 깔깔깔깔깔깔. 5번. 어보다 어뻐 어이구 인간아.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라. 보통은 제가 일 문제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퇴근 후 저랑 맥주 한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지. 너처럼 다짜고짜. 밖에서 나랑 따로 만나보지 않을래요? 이러면은 남자인 나도 오해하겠다. 이 미친놈아. 여하튼 생각없이 말하는거 보니까 왜 그렇게 갈굼을 쳐당했는지 대충 알만하긴 하네. 깔깔깔깔깔. 할 수 없지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자고. 사귀는거야. 그렇게 사귀다가 퇴사할 때 헤어지면 돼. 그럼 되는거라고. 그럼 뽕도 타고. 직장생활도 편하게 하고. 안그러냐고. 깔깔. 그리고 이날 저녁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제. 차장이랑 저녁먹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8개월 동안 갈굼을 전혀 안당한 유일한 하루였어요. 평소처럼 제가 이런저런 실수도 제법 많이 했는데. 단 한마디도 말아 안하고. 차장 본인이 손수 수정까지 다 해주더라고. 거기다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실수를 했는지 등등등. 하나하나 전부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와 머리가 멍한거요. 평소에 이런 경우 미친듯이 갈굽이만 했거든요. 처음 겪어보는 그 미소와 친절에 부담감은 5천억배야. 이직을 알아보려 했거든 아까. 근데 이게 만만치도 않고. 또 이직을 한다 해도 그래요. 여기서 쌓아온거 싸그리 다 날아가는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언들처럼 그냥 솔직하게 이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기나 오지게 차먹지 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회사랑 가장 가까운 스타필더에서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뭐야. 까사미야? 여하튼 거기서 만났는데 이런 미친. 항상 그래. 똥 씹은 얼굴에 신경절만 오지게 부리던 사람이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는거요. 야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그냥 말이 안나오고 사람이 멍때리게 있게 되는데. 이때 차장이 나 진짜 오랜만에 남자랑 데이트하는거야. 나 두근거린다. 딱 이 말만 기억이 납니다. 처음 물어보는 환한 얼굴. 카랑카랑한 그런 거지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업된 밝은 목소리. 그리고 저 말. 도대체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닭갈비 먹고 밖으로 나온 뒤에 내 옷도 한번 사주더라고. 옷사진을 올렸는데 그냥 예쁜 티 같은 거였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잘 웃고 밝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너무 다르니까. 당연히 나도 열심히 말상대를 해줬는데 너무 긴장하고 기가 빨려서 지금은 우리가 오늘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또 인내 헤어지면서 공공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 이것도 기억나요. 이거 아무래도 수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어쩌면 좋습니까? 야 근데 이쁘냐? 이쁘냐고. 어? 솔직히 못난 얼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못생겨보이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평균 이상이라고 봐요. 그 뭐야 무빙의 장주원 아내로 나오는 배우를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실내 클라이밍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나한텐 그저 관리 잘한 아줌마일 뿐이야. 어? 어? 나는 미친 스타일이 아니라 뉴진스를 좋아한다고 뉴진스. 이런 미친 졸라 예쁘네 이 미친놈아. 배우 곽선영을 닮은 거면 그냥 한번 만나봐. 태도를 보니까 어? 그동안 애정이 너무 그립고 고파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사람 같은데 데이트 한 번은 저렇게 바뀌는 것도 좀 솔직히 사랑스럽지 않냐? 어? 아 물론 9살 차이면 나이차 크긴 하지만 그거 뭐 별거 없다. 내가 좀 살아보니까 말이야. 모름지기. 아무한테는 막 질질 흘리고 누드슴 가볍게 날리는 그런 여자들보다는 나한테만 잘하는 여자가 배우자로서는 최고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몸소리 쳐지는 여자였으면 너는 벌써 그거 실토하고 폰도 꺾고 사직서 쓰는 중이다 라고 여기다 글 썼을 거요. 3번 미친 이러다가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개웃기네? 그러니까요. 아니게 아니라 이미 버스가 출발한 느낌입니다. 나 무섭다고. 이 새끼 이거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얻어 입고 행복해라. 어? 잘 가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한 번 더 와서 글 올려줘요.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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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이. 6번. 아니 노천의 히스테리를 네가 소녀 감성으로 만들어 놨잖아.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딴소리야. 책임져야지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으면. 7번. 야 옷 이쁘다. 그거 내일 너 출근할 때 옷 꼭 입고 가라. 안 그랬다간 평소 갈굼의 두배는 기본이니까. 꺄이 꺄이 꺄이. 그렇지요. 연애를 좀 할 줄 아는 양반이네. 이 옷 꼭 입고 가야지. 어? 9번. 원래 다들 그렇게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이쁘냐? 어? 쓰레생에 나오는 익순이 닮았다고 합니다. 운복 다 터진 새끼 부럽네 진짜. 11번. 이미 9살 연아 직원이 들이댔다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냈고.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돈 8천까지 결혼한다고 아니지. 이미 결혼했다고 알고 있을까? 이건 운명이야. 해라 그냥. 끌 끌 끌 끌 끌. 이 글이 주작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글쓴이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굴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미운정이 많이 쌓여있는 거.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하지? 심령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연화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충돌돼가지고 좀 혼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나중에 후기 올라오면 꼭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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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